안녕하세요. 벤쿠버리올터 최재동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6일이고요. 저희 캐나다 부동산 시장과 커플링하는 즉 비슷하게 움직이는 미국의 주택시장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뉴스로는 첫 번째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3월 기준으로 실업률이 3.6%로 역대 최저치이고요.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는 의미는 개인들이 수입이 좋은 환경에 놓여 있어서 지출할 여력이 좋아진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양호하다. 3월 기준으로 180만 건이고요. 증가세를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이 활발하다라는 의미는 경기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기지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4월 15일 기준으로 30년 고정 금리가 5.2%이고요. 연초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거래 건수가 모두 2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뒷부분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주의 빅스텝 0.5%포인트 50bp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의 선 그래프는 최근 25년간 주택 가격 지수이고요. 막대 그래프는 최근 1년간 가격 움직임을 확대한 그래프 모양입니다. 이것은 케이스 쉴러 홈프라이스 인덱스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20대 도시 주거용 부동산 가격 지수입니다. 2000년에 지수는 100으로 출발해서 2022년 현재 1월까지 지수는 290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290으로 상승했다는 의미는 2000년에 주택 가격이 현재까지 2.9배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는 물가가 반영하지 않은 명목 지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주택 가격이 15%가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8%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오른 실질 지수는 7% 정도만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그래프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스실러 프라이스 인덱스 YOY 전년 대비고요.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9.1%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전월 대비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스실러 MOM 주택지수이고요.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로 1.4%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4개월간 미미하게 오르고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거래 건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거래 건수는 신규 분양 등 이런 것을 제외하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 거래가 된 주택 건수를 의미합니다. 기존 주택이라면 리세일 부분이 해당될 거고요. 거래 건수는 SAAR, Seasonally Adjusted Annualized Rate. 이것이 한국말로 해석하게 되면 계절 조정 연환산 매매 건수 이렇게 되고요. 주택 판매량을 1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로 경기 예측을 위한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월에 SAAR 연환산 매매 건수는 577만 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세로 가면 연내의 577만 건의 거래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점점 줄어서 전월 대비해서 16만 건이 감소했고 비율로는 2.7%가 감소했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바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버전스라는 것은 주택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 등 보조적인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면 곧 이어서 멀지 않아서 가격도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주택 거래 건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나 주택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SAAR 계절 조종 연환산 매매 건수입니다. 주택 판매량을 1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로 경기 예측을 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월의 연환산 거래량은 77만 2천 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77만 개 정도의 신규 분양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전월 대비해서 1만 6천 건 감소하고 그 비율로는 2%가 감소했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신규 분양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 보조 지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예측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600만 개의 주택 거래 건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규 주택이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은 펜딩홈 거래 건수 전년 대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딩홈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 없이 조건이 해지되고 클로징 그러니까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거래가 펜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캐나다와 같은 경우에 조건 해지가 되고 입주를 하기 전까지 장금을 치르기 전까지 그 거래된 건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컴플리션 때 클로징이 되기 때문에 총 거래 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4%가 2월달 기준으로 감소했고 이 숫자들이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거래 건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물 재고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현재 95만 개가 시장의 팔자 매물로 나와 있고 2월 대비로 8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모기지 금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 금리가 4월 15일 현재 5.2%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0.07%포인트 7BP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2010년 4월 이후에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기지 신청 건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는 신규 신청 건수가 지난주 대비해서 5%가 하락했고 리파이낸싱 즉 갱신하는 것들 지난주에 대비해서 7.7%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6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원인은 아시다시피 긴축 재정과 금리 인상이 있고요. 금리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올라서 집 사기 어렵다라고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모기지 평균 금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기준 평균 모기지 금액은 45만 4천 달러이고요. 올해 초 가파른 상승을 보인 이후에 지금은 횡보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단기 정책금리 인상 예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자로 0.5%포인트 50BP 금리 인상을 해서 미국은 1%까지 금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 확률이 거의 확실시돼서 99%가 넘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올 연말까지 정책금리는 약 3%까지 올릴 확률이 현재 약 80%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하이레시오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약간 취약한 기업들 그리고 정크본드 이런 부분에 금리가 오를수록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시장 간단하게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벤쿠버리 월터 최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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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